당구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구를 칠 때 좋은 자세라는 것은 어떤 자세일까요? 내가 쳐야 할 흰 공이 여기에 있습니다. Q를 이용해서 각도를 정하고요. Q선을 일치시킵니다. Q 끝을 흰 공 바로 앞에까지 대어 놓으면 거리 조절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45도 각도로 발을 비틀은 다음에 흰 공의 한 뼘 앞 정도에 손바닥을 대고 브릿지를 만듭니다. 자연스럽게 허리가 굽혀져 있을 테고요. 예비 스트로크를 하다가 임팩트 즉 흰 공을 친 후 팔로우 샷을 하고 공에 진행하는 모습을 잠시 확인하면서 마무리 자세를 유지한 후에 허리를 펴고 일어섭니다. 이것이 샷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흰 공을 향해서 Q선을 맞추고요. 이제 45도로 발을 틀고 허리를 숙여서 예비 스트로크를 한 후에 임팩트 자세 유지하고 일어섭니다. 세계적인 선수들도 선수들마다 자세에 있어서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쳐야 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가장 일반적인 자세라고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과 샷의 과정을 설명드렸고요. 이제부터 스트로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 스트로크 중일 때는요. 팔꿈치는 고정된 상태에서 팔뚝만 시계추처럼 움직입니다. 이때 팔뚝은 바닥과 수직이어야 곧바로 칠 수가 있습니다. 공을 때리는 임팩트 순간 지금 공을 맞는 순간이죠. 임팩트 순간에는 팔꿈치의 각도는 90도가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그 후 진행 방향 쪽으로 10cm에서 20cm 정도 밀어주는 팔로우 샷을 하는데요. 이때는 어깨를 중심축으로 팔꿈치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앞으로 밀어줍니다. 예비 스트로크일 때는 팔꿈치가 중심축이었지만 임팩트한 후에 팔로우 샷을 할 때는 어깨가 중심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스트로크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테이블의 테두리에 브릿지를 만들고 동영상처럼 빈 스트로크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천천히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Q의 흔들림이 없도록 좌우로 상하로 흔들리지 않도록 스트로크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징어